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FOMC를 앞두고 미중시가 흔들렸습니다. 덩달아 오늘 우리 시장도 양대 시장 모두 낙폭을 그렸는데요. 시장에는 현재 여러 우려감이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발 리스크 지속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이야 기정사실이 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두고는 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 제니 옐런 미 제모 장관이 전일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던지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죠. 대내외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노란톡방도 열려 있죠. 입장하시면 박영근 대표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그리고 종목까지도 자세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50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주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구조대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천사 구조대님과 함께 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과의 만남이 이번 주는 특별히 더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휴장이 많다 보니까 이번 주 매매 너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며칠 열리지도 않는데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요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휴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월요일 날에 휴장을 했었고 또 이제 금요일 날 휴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별한 모멘텀이 아니라면 다소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뭐가 나오게 됩니까?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우리는 기다리다 보니까 사실상 관망장세가 오늘 좀 짙었던 하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들은 역시나 어저께 상승했던 만큼 오늘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좋지 못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0.91포인트 하락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1.45포인트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자 어제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만큼 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22포인트 올랐고요. 오늘 기준으로 22포인트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어제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12.78포인트 올라갔지만 오늘은 딱 12.4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즉 어제 오른 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수급이죠. 물론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1,000개가 넘는 종목이 그래도 이러한 시장에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보시면 약 1,330여 개 종목은 떨어졌지만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1,000개가 넘게 올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무의미를 하냐. 조금씩 손바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을 부추킨 것은 물론 FOMC 회의도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의 수급이 위축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던 섹터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짱에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차트도 같이 흘러내렸고 아이러니하게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뭐가 발표가 됐습니까? 실적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부터 지금 흘러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셀치리온에 대한 이야기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셀치리온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다시 일선에 복귀를 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최근에 올라간 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소위 말해가지고 혼의 자식에 대한 이러한 사생활 문제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 셀치리온 관련된 기업주들도 오늘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대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위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중소형주들도 함께 떨어졌다라면 사실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주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도 사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하나같이 다 떨어진 이유는 일단은 역시나 FMC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은행주들에 대한 몰락이라고 불안감을 형성시키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 일단락은 이미 지난달에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잔존이 얼마만큼 더 불씨를 크게 키워갈 것인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0%가 넘는 확률로 현재로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5월달에서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 아니다. 6월달까지 한 차례는 더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다음에 연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는 내년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들로 지금 현재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또한 재료가 소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도 상대적으로 시장이 떨어졌었던 이 포지션의 변화에 발맞춰가지고 제가 이 교육방에다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자 지금 시장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그 이슈가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FOMC고 상대적으로 FOMC로 인한 불안감이 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았고 상대적으로 오늘 떨어졌어요. 근데 어제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어제 딱 올라간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새롭게 5월달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에 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도 많아야 이제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될 것인지 종결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물론 여전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장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저는 앞으로 이제 5월달, 6월달 시장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그러한 최근의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그 섹터들의 종목근들의 움직임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린다면 오늘 같은 장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오늘 1,000개 넘는 종목근들이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난주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지난주 야간 교육, 오늘도 해드리겠지만은 지난주 야간 교육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라도 낙폭 과대 종목근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근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도 화면 통해서 차트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 시장의 분위기 떨어지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SG중권발 사태가 일어났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그 SG사태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올라간 종목근들도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했었던 종목근들인데 오히려 그 종목근들을 밑에서 매집을 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이제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는 당장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은 일단락이 됐고 지금 보고 계신 FOMC 정리되면은 결국에 시장은 여기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회복이 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이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에 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드렸죠. 저희의 히든 종목근들 중에서 여전히 아직도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 종목근들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주에 상승하는 종목근들의 속속 저희 히든 종목근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야간에 교육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히든 종목근들 오늘 정리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드리는 히든 종목근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종목근들을 저희가 오늘 야간에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오늘 저녁 야간 교육까지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간 교육 받기 위해서는 저희 어디에 들어오셔야 되죠? 바로 저희 교육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확인해보러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 지수는 약세를 보였지만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잘 보는 대표님과 함께 시장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야간에 교육도 진행이 되고요.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 또 검색기 종목들도 함께 배워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5월장 대비 대표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50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겨우 문을 연 5월장인데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또 어떤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콤 오늘장에서도 굉장한 시세를 보였죠. 초소형 라이다형 레이저 센서 나스닥 상장사에 수주한다라는 소식이 힘 받고 있고요. 누적 상승률 44% 넘어서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사이토반스와 오레고본맙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17%대 누적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요. 5월 2일 가정의 달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스튜디오 미르는 13%대 누적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라이콤 상한가 가는 모습 나타났죠. 자람 테크놀로지 21%대 시세를 보였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오후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는데 18%대의 강세, 미래 나노텍 페라이트 관련주들 급등의 힘을 받았죠. 16%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이즈 2차전지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10%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표현은 없지만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한주 라이트 메탈도 10%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엔 오늘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검색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검색기 오늘도 두 종목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을 장 초반부터 급등을 보였죠.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유니온도 28%대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였고 검색기가 잘 포착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장 힘들었다라고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나도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또 시장 관련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뜨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50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검색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상한가 종목을 두 종목이나 잡아냈습니다. 이런 종목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5월달에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군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5월달 상승폭 보여주는 포지션 형성해 줬어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이다 보니까 함께 움직였던 종목군들 많았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군들 형성이 되면서 이 많은 종목군들이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폭을 키우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면에는 없지만은 저희가 어떠한 종목군들도 있었습니까? 한주 라이트 메탈도 있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 막판의 10% 이상 올라가 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히든 종목군들과 함께 저희가 바라보셔야 되는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의 히든 종목과 검색기와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통하는 저희의 무기 중에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심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골라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브리핑 다 어디에서 저희 교육방에서 하나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검색기가 열일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저께 검색기가 3개 상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2개 상한가 보냈어요. 물론 저희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상한가가 나왔지만 오늘 검색기에서 히든 종목군들보다 더 많은 상한가 종목 끄집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편안하게 그냥 눌렸을 때 공략하실 분들은 저희 히든 종목군들 지금도 여전히 늦지 않았으니까 공략하시면 되고요. 그거 아니다. 나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원픽이다 하시는 분들 저희 검색기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검색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삼화전기 상한가, 유니올 버티럴 상한가, 유니온 28%, 태경산업 25% 등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히든 종목, 저희 검색기 종목,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다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단지 중요한 건 저희 어디에, 교육방에 입장하셔야 저희가 히든 종목이든 검색기든 검색기 업그레이드든 다 여러분들에게 체험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간에 저희보다 더 좋은 종목군들을 스스로 선정하실 수 있다면 안 오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빨리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뭐로 움직이는 거고 결과물로 움직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 교육에 드린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기 저희가 들고 왔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저희는 히든 종목군들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요즘에 녹록지 못하니까 검색기 종목군들이 사실 요즘에 열일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오늘 삼화전기 상한가 가는 포지션에 포착됐습니다. 물론 큰 상승 가지 못했어요. 왜? 어제도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도 이미 올라간 상태부터 보였어요. 2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10분 만에 뭐가 됐어요?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누가 검색기가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다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간에 상한가 종목군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준으로는 사실 3%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저께도 상한가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던 삼화전기 중간에 저희 검색기가 끄집어냈고요. 역시나 오늘도 유니온 머티리얼즈 상한가를 갔죠. 마찬가지로 12%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포지션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짜지만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6%대 포착돼서 28%까지 가면서 무려 22%까지 갔죠. 머티리얼보다는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유니온이 오히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포지션들까지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3개 합쳐보세요. 과연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만 합쳐도 무려 37%입니다. 37%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아닙니다. 미래생명장 10%에서 18%로 8% 올라갔고요. 퇴경산업은 8%에서 무려 25%, 17% 갔습니다. 그리고 이지 4%에서 17% 갔어요. 13%입니다. 이거 합쳐보세요. 38%. 이거 더해보면 뭐예요? 75%입니다. 즉, 오늘도 여러분들은 75%의 상승을 기록한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을 놓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확인을 했었던 시간대의 기준으로 프로테이지는 이렇게 포착이 됐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금 더 빨리 혹은 저보다 조금 더 늦게 포착을 했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프로테이지에서도 공략을 하실 수가 있었겠지만 많은 프로테이지에서도 공략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75%가 갔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상승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들도 교육 받으신 대로만 따라하시면 종목 나오는 기준으로 뭐 하시면 돼요? 공략하시면 돼요. 이게 저희 검색기의 팩트라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한가 3개 같고요. 그 과정에서 서원이라는 종목, 애견케미칼이라는 종목, 이지라는 종목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7%, 24%, 12%, 그리고 10%예요. 합쳐보세요. 몇 퍼센트인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 50%라는 상승을 어제도 안겨드렸다고. 어제 오늘 합쳐서 지금 몇 퍼센트인가? 무려 100%예요. 물론 시장이 좋았다고도 평가할 수도 있고 안 좋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김없이 저희 검색기 종목분들은 이렇게 못해도 30%에서 많게는 70%, 80%, 최고 100%까지 보여드린 적이 있죠. 100%까지 당일날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분들 끄집어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검색기에 포착됐다고 해서 모든 종목분들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교육에 드렸던 내용 그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만큼의 상승,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계좌포트에 담으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이 종목분들을 왜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유료 머티리얼 17%대에 포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070원입니다. 매번 얘기를 드려요. 저희 검색기의 종목이 포착이 되면 그 시점에서 시가하고 저가하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가가 저가가 같을 경우에 여기를 이탈하면 뭐하면 됩니까? 손절하시면 돼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5,420원 여기 이탈한다. 그럼 뭡니까? 손절. 여기 이탈 안 하면 뭐하면 됩니까? 들고 가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포착이 되면 그 시점에서 공략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봤더니 6,700원 상한가 12%에 올랐네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제가 봤던 시점에서 포착됐던 시점이 6,070원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밑에서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을 만들어 가셨을 거라고요. 중요한 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포착이 되었던 시점에서 검색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희가 만든 거고 그러려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분들 제가 포착한 게 아니라 저희 검색기가 포착해서 딱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교육해드렸던 내용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미래생명자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10%대 7,03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6,720원 뭐가 나왔고 시가이자 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탈 안 하면 뭐하면 됩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7,030원은 자, 여기가 되겠지만 여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검색을 하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서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 시점 기준으로는 뭐예요?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매력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되고 그 포착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최고점인 7,500원까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승을 보시면은 수익까지 만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만들었다고 했죠. 업그레이드 버전은 뭐라고 했죠? 검색기는 그냥 종목만 포착이 되겠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 자리까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가져가셔야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업그레이드 버전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뭐예요? 한정으로 선착순으로 체험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돈 벌어 가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윤지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가 우리의 매도가가 손절가가 9,600원의 시가가 나왔고 저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정리 이미 우리는 이거 제가 방송 검사 가장 많이 얘기를 드렸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가 혹은 저가 대부분 오전장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뭐 하시면 됩니까?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탈 안 하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6% 640원 올랐던 1만 40원의 종목이 1만 2천원까지 무려 2천원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20% 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계좌에 꽂힐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회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장이 떨어진 종목군들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게끔 저희 검색계 포착된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한번 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어 가시라는 겁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태경산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9,200원에 뭐가 생겼어요? 저점이 생겼어요. 시가보다는 조금 밑에 내려왔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이탈 안 하면 그냥 들고 가세요. 9,720원에 우리는 여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내가 봤었을 때 9,700원과 9,200원에 이격도가 높으면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저점권을 손절가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이 저가를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이탈 안 하면 그냥 들고 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9,700원짜리가 11,600원까지 25% 갔다고요. 18% 갔다고요. 18% 하루 만에 한 종목이 여러분들도 제대로만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군들 검색기 통해서 포착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어차피 종목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검색기가 드려요. 그 시점에서 그 과정에서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 끄집어내서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라고 얘기해 드렸고 그 과정에서 교육 다 해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포착되었던 시점에서 캡쳐를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포지션은 여기지만 말씀드렸죠. 이거보다 더 빠르면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도 공략하실 수가 있다라고. 물론 더 높은 가격에서도 공략하실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어김없이 검색기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경험하시고 검색기와 함께 하시고 저희 히든 종목으로 눌린 종목군들 공략하셔서 큰 수익 챙겨 가시라고. 이거는 빠른 수익이지만 히든 종목은 큰 수익이라고.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게끔 말씀드립니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세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다르죠. 2만 3,400원 2만 7,000원 오늘 최고 3만 5,000원 까지 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올라가는 경우 이틀 연속 포착되죠.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포스코 관련 그룹주들 에코프롬 관련된 기업주들 이러한 종목군들 다 이틀 연속으로 올라오면 다 포착되잖아요. 하루는 어저께 하루는 오늘 포착됐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2만 3,000원 짜리가 3만원 까지 갔다고요. 몇 퍼센트가 올라갔는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군들을 선정하시지 못하신다면 오셔서 도움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게끔 같이 공부하자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서원도 마찬가지. 어저께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가는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떨어지면 매도자리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견 케미칼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것도 어저께 상한가 갔죠. 그리고 역시나 저희는 5%대에 포착되었고 2만원까지 갔습니다. 16,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갔다고요. 이게 팩트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드렸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교육 받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저희 업그레이드 버전의 경험해 보시라고 했죠. 업그레이드 버전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포착과 나왔고요. 지니까 나왔고요. 익절과 손절과 나왔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끝. 당연히 수익 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손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대응을 저희가 대신해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알아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은 가감없이 프로테이지가 크게 상승한 종목군들만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더 버전은요. 큰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잘한 수익도 챙겨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함께하신 분들 이렇게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다고 다 올려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부터 보세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전에 보여드렸죠. 수익 났다라고 얘기해 드렸지만 레이크만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종목군들 경험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큰 종목군들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사실 보여드렸지만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레이크도 있죠. 박살바이오도 있습니다. 레이크 엠데이스테크 레이크 포스코인터내셔널 레이크 오픈헤치 그리고 엠데이스테크 프롬바이오 엠데이스테크 프롬바이오 등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더 버전은요. 물론 더 큰 수익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수익도 이렇게 챙겨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검색기는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은요. 선착순입니다. 즉 선택된 분들만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제부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주 매주마다 주말에 신청을 받아요. 자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더 버전 5월 첫째 주 신청자 모집합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딱 끊고요.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드려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면 이거는 저희랑 함께 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에 들어오셔야죠. 이제 이번 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주말에 뭐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에 선착순 인원 모집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경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빨리 오십시오. 다만 들어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말에 모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입장하셔가지고 저희 교육방에서 기존의 종목군들 함께 하시면서 결과물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입장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확인해보러 우리 김현아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 보면 정말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찾아도 이 매매 타이밍 잡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된 검색기 받아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검색기 신청하시려면 아래 노란톡방 입장을 해보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50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은 시장 관련한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7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단말기나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의 보안 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과 유지 보수를 하는 보안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휴에 뭐 하실 거예요?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일하시고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집에서 할 겁니다. 아닐 건데 사무실에서 하실 거죠? 아닙니다. 사무실도 쉬어야죠. 아니 그렇다면 평소에는 어디에서 일하세요? 집에서 합니다. 사무실에서 하시죠? 안 합니다. 사무실에서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합니다. 사무실 자 사무실이 영어로 뭐죠? 사무실이 오피스죠. 오피스죠. 그렇죠. 이렇게 종목명 7글자 중에 맨 뒤에 3글자 힌트 이렇게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결국에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 남들 안 볼 때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히든 종목군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큰 상승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1400원대에서 3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0%가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안타깝게 현재로서는 3900원에서 2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당연히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공략을 해서 만약에 2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수급이 형성이 된다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의 수급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수급에 한 번 더 뒷버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절가 잡으면 돼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 여기 아니면 여기를 내가 뭐로 잡으면 돼요? 손절가를 잡으면 돼요. 늦어도 2000원이라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탈하면 뭐 하면 됩니까? 손절.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손절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절로 재매수 공략하면 돼요.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지션들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략해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만 보면 돼요. 적어도 이만큼만 올라가도 10%예요. 이만큼 올라가자는 20%입니다. 자 요즘 10%, 20%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하지만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시발점이 되고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즉 크게 보면은 70%, 80%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입장하십시오. 안타깝게 저희가 종목명을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고요. 어디에서 방송 끝나면 저희 교육방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군들을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현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이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명 찾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특방 들어오시면 방송시간 이후에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도 대표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검색기 종목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검색기 종목까지도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5월장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뜨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50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1%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1.45%대 낙폭을 보였는데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또 어떤 상승률을 달성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콤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21% 넘는 큰 폭의 시세를 기록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5장에서 시세를 분출하면서 18%대의 강세 흐름을 또 페라이트 관련주들 급등해 미래나노텍도 16%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이즈는 2차 전지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10%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표현은 없지만 한주 라이트 메탈이 10% 넘는 오름세 그 밖에도 양지사가 8%대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검색기가 포착했던 종목 가운데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두 종목이 상한가 진입을 했죠. 삼화전기가 상한가 같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 유니온은 28%대의 급등을 보였고요. 태경산업도 25%가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시장이 오를 때건 내릴 때건 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기가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검색기 종목까지 이렇게 세 가지 무기를 얻어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장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야간에 또 교육도 진행이 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교육까지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50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장이 힘들었지만 역시나 상한가 종목은 히든 종목 가운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큰 폭의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 많이 있고요. 지난주 히든 종목도 오늘장 10% 넘는 시세를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주시죠.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기 경험뿐만이 아니라 히든 종목들도 이제는 경험하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희 히든 종목들 중에서도 슬슬 10%, 20%대의 상승률, 상한가 기록한 종목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제는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조금씩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시 뿌려놨었던 종목근들 중에서 어떤 종목근들이 무럭무럭 자랄지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코미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자, 많이 떨어졌어요. 3700원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1700원까지 떨어진 종목입니다. 하지만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1750원 기준으로 무려 2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에만 40% 넘게 올랐어요. 이제 이러한 종목근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히든 종목근들처럼 이렇게 반짝할 수 있는 종목근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근들이 뭔지를 모르신다면 오셔서 저희랑 오늘 야간에도 해드리는 저희의 히든 종목근들 저희가 오늘도 정리해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정리해드렸고 그때 라이코미 얘기 안 드렸을까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근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을 여러분들 계좌의 포트에 담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또 하나 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3만 원까지 갔다가 6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얼마까지? 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어요? 안 보셔야 되겠어요? 저희 기준에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라이콤도 그렇고 지금 보고 계시는 자람도 그렇고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면 얼만큼 올라갈지를 우리가 기대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10%, 20%겠지만 5월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시라고요. 몇 퍼센트에서 끝나게 될지 기대를 가지고 보자고요. 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수급이 부각이 되면 2차, 3차 간다고요. 그러니까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미래 나노텍도 마찬가지. 물론 아쉽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떨어졌지만 1만 3천 원에서 3만 원까지 갔고 지금 다시 얼마까지? 2만 원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의 계좌포트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 뭐라고 했죠? 빨리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군들 야간에 같이 교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 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현아 나와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런 히든 종목들 함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50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섯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전자, 전기제품 또는 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반도체 유통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 명예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걸로 아마 세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본 애니메이션 코난은 제목이 어떤 거죠? 전 코난 안 봤습니다. 알고 있는 코난 뭐 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아니, 아니. 애니메이션, 만화. 안 봤습니다. 안 온 거 있잖아요. 명탐정 코난. 그쪽 세대 아닐 건데. 거기 아닐 건데. 네, 그렇지만 저는 명탐정 코난입니다. 네, 미래소년 코난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미래소년에서 종목명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떠나서 딱 변동성만 봅니다. 자, 최근에 12,000원대 그리고 3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다시 2만원 초반입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셨던 라이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처럼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면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만원대에 있지만 우리는 3만원을 목표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를 지렸듯이 2만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변곡점이 되겠죠. 이탈하게 된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짧게. 하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고요. 역시나 다섯 글자짜리라는 히든 종목의 힌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사실 최근에 크게 눌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반도체가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힌트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궁금하신 분들 빨리 입장하십시오.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 번 우리 김연아는 소통에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명은 오로지 이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만 확인 가능하고요. 빠르게 또 세 번째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GPU 자원관리 솔루션, AI 데이터 가공 솔루션, 초고속 영상 분석 서비스 개발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어떻게 웃고 있죠? 활짝. 활짝. 씩 웃고 있죠? 네, 그건 아닌 거죠. 씩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힌트 한 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 보충해 주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 힌트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9천 원대에 있었다가 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최근에 두 번의 상승 이후에 눌렸고 현재 1만 6천 원대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6천 원대에서 3만 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예요? 1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떨어진다. 여기 1만 5천 원짜리가 뭐가 됩니까? 손절가가 됩니다. 손절가를 밑에다 두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구간대의 상승을 기록해 본다면 말씀드렸던 3만 원까지도 욕심해 볼 수 있는 세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 끝나면 저희가 교육방에다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빨리 입장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입장하는 방법 한 번 더 우리 김연아는 소통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히든 종목 힌트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 히든 종목들은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후에 정답 확인 가능하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시장 관련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5월장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50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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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